내가 21살빼면은 귀동이형이 24살이네 야... 아 뭐야 뭐야 누가 나 쳤어 야 이거 어떻게 해 어? 뭐야 야 아래쪽에 뭐 그 야 나 낙하산이 없어졌어 낙하산이 없어졌다고요? 그거 낙사하는거 아닙니까? 그거 떨어져서 죽는거 아니에요? 아 나 진짜 개 어이없네 누가 나 친거야 야 아니 누가 낙하산을 쳐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 뜨니 그냥 떨어져 죽었다니까 와 뭐 이런 경우도 있어? 처음 봅니다 와 근데 진짜 처음 봐요 이거는 처음 본다고? 내가 내가 왜 내가 왜 하필이면 왜 와임이야 아아 처음 봤어 아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네 역시 데이브레이커는 역시 빅스트리머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야 너 5000시간 안에 너도 한번도 경험이 없어 이런게? 네 이건 빅스트리머에 딱 보고 설계합니다 진짜 와 이거 아니 이거 버그 아니야 그러면? 버그죠 네 버그 진짜 어이없네 야 너네 셋중에 나 하나가 친거 아니야? 저는 안쳤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세븐틴 내가 나중에 좀 있다가 저거 녹화된거 보면 알아 저는 평화주의자라서 치지 않습니다 압정이 저 안쳤습니다 아이씨 셋중에 하나가 친거 같은데 세븐틴이 너 어 너라 아니 압정이 알아서 들어올거야 들어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열이 없네 하이즈 가끔하다가 파이브로 시작했는데 두명따로 세명따로 서로 다른 게임 시작할때도 있어요 대화는 되지만 서버가 갈렸단 얘기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이거봐 엄청 부드러워 와 완전 다른 게임이네 그래픽도 다른거 같아 아까하고 어? 우리 아군 어디갔지? 야 너 안보이는데 어딨니? 이거 지금 원래 이렇게 보여야되거든? 보여야되는데 안보여 표시가 되는데 화살표로 아직도 안들어왔어 그냥 시작해버렸어 어? 뭐지? 그냥 시작해버렸어 너도 무한로딩이라고? 에이 그럼 뭐야 팀은 팀인데 나 혼자 해야되는거야 지금? 세상에 빨리 간다 나 혼자다 나 혼자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사는거 가방이지 이거 가방이지 이거 뭐가 없어 아니 여기 총도 없어 이런 그..어 스니커즈 아니야 이거? 달리자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제가 맵을 모릅니다 저기 뭔가 있어 달리는 게임이네잖아 지도보고 아직 안전지대는 아직 아니야 지금 남남동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아직 시간이 있어요 파밍할 시간 이것만 먹고 빠지자 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 죽는 소리가 막 지금 벌써 30명 죽었습니다 이거 문 열린건가? 뭐 덕테이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존나게 먹고 빠지자 빨리 빨리 빠져 빨리 빠져 아냐 지금 92명 남았단 얘기죠 어 발발발바 뭐 화염병이 이 연병이가 있네 일단 먹어 자 트레일러 트레일러 붕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찢어서 만들자 가방을 찢어서 만들자 티셔츠 수류탄 가방 이거 뭐야 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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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새끼 설마 뒤통수는 아니겠지 이게 누구지?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 뭐야 이름 네? 왜요? 아 세븐틴이가 저기 또 찾아왔어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자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자 이거 빨리 뽀개가지고 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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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가서 붕대를 만듭니다 붕대를 붕대를 만들어 좋아 오케이 붕대 12개 좋아 이제 헬멧만 구하면 돼 아 9mm는 필요 없는데 형님 왜왜왜 왜왜왜왜 헬멧 없어요? 헬멧 드릴게요 넌 안입어? 근데 이게 이제 갑발을 임시적으로 만들 수 있는게 있어요 제가 지금 뒤에 매고 있는 가방 있죠 응 이거를 분리하면은 노란색 오줌 묻은거 같은 그 총같은게 나오거든요 응 그거랑 헬멧 갈라서 임시 갑발을 만들 수 있어요 헬멧을 갈라서? 어 그렇군 아 2키로 제작을 해서 구급상자를 다 쓴거야? 아아 난 몰랐네 저 앞에 가스 확산이 이제 오는거 같은데 근데 가야될거 같아 왠지 가야할거 같아요 북쪽으로 왜냐면 아까 차가 있으면은 30초가 남아도 뛰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차가 없기때문에 1분 30초 남았을때 뛰어야될거 같아 아냐 나 차 안탈거야 난 걸어갈거야 차는 저새끼 타라그래 여기 안전지대니까 약간 북서러 가야됩니다 무조건 뛥니다 1분동안 차타고 따치고 쫓아오네 저새끼 차타고 따치고 쫓아오네 왜냐면 내가 아직 운전을 안해봤어 한번 해볼까 운전 운전 안해봐가지고 뭐야 두명 타지는데? 아까 분명히 한명밖에 못한다고 했잖아 아 이새끼 뒤집어 차를 뒤집었네 아이씨 차가 한번 뒤집어지면 안되나봐 아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얘는 그럼 왜그런거야 왜 차를 터뜨렸어 여기 앞에 마을이 있으니까 마을에서 또 차 구하면 돼요 피가 없어서 그런거야? 차 피가 그냥 그지 차 피가 없어서 그랬대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뭐 이번에도 뭐 한 것도 없는데 또 59명 남았 130명이었는데 한 것도 없는데 또 50명 남았어요 잠깐만 차소리난다 넌 넌 누구야? 타십시오 선생님 여기 뒤에 타요 먼저 가세요 뭐지 이거? 차 존나 귀엽다 얘 뭐야 아까 걔랑 아이디가 똑같은데? 걔도 앞에가 왓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야 이 노래는 왜 나오는거야 차에 뭐 카스테레오 달았니? 차에 뭐 카스테레오 달았니? 아 닉네임을 따라서 한거야 이런 노래로 어그로 끄는 애들도 많겠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외국인 만나 아아아아아 야 노래 꺼 노래 꺼 바로 끄네 자 집중해서 합시다 화이팅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거야? 너 어디 지금 사우나에서 방송 사우나에서 지금 게임하니? 야 사우나에서 하냐고 말을 사우나에서 하냐고 아 사우나에서 저 지금 똥 싸면서 하고 있어서 화장실이거든요 이해 좀 에코가 아주 그냥 야 이거 오토바이는 앞에 앞에 보고 총 못써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시야가 안가지네요 오토바이는 앞에서 벌써 아 안가는구나 뒤에 밖에 뒤에 밖에 볼 수가 없어 시야가 전방에 적군이 하나 있는데 잡혀있습니다 아 난 안 보여 앞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후방만 볼 수 있어요 후방만 도망가는데 도망가는데 옥 하나도 흰 흰 예 어디야? 어 아까 세븐틴이 걔는 먼저 가래, 나보고 이게 2인승이라서 보긴 봤어, 나도 어딨는지 야, 너는 오토바이 타고 가 나는 그냥 돌격이다 아,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이 새끼 도망간거 같은데 없는데? 야, 너 어디 갔냐, 죽었냐 혹시? 네, 형님 한 마리 더 있어요, 조심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집안에 두 마리 였어요, 두 마리 형님, 다음 생에 만나요 나 어딘지 봤어, 저 새끼 어디서 지금 뒤로 돌아왔지롱 탄탄탄탄탄 형님, 이 새끼 도망간거 같은데 너, 이 새끼 도망간거지 죽여라, 호미라드 뭐라는거니? 아, 레깅스가 레깅스가 좋은거야? 레깅스 이 새끼 도망간거지 죽여라, 이 새끼 도망간거지 진짜 웃긴다 나 이제 이거 타고 가면 되나? 아, 운전 처음 해보는데? 아이씨 아,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화살표로 움직이는거네? 복잡하네 남남자 일로 가야됩니다 약간 북쪽으로 어, 북쪽으로 가야돼 아이씨 근데 저거 코리안 같지 않아? 말하는게 약간? 저런 언어를 내가 들어본적이 없어요 어, 저기 차 안되있다 어, 저기 차 안되있다 지금 40명 남았습니다 약간 북동쪽으로 북동 여기 일단, 여기 안전지대야 어, 여기 안전지대입니다 흠 이거 다친거야? 근데 나 이제 뭐 더 필요는 없는데? 탄이 워낙 많아서 아니, 탄이 없잖아? 탄이 없어, 탄이 없어 AK로 바꿔야겠어 몰려온다 군대? 군대나 몇개 있지? 열두개 있어, 열두개 있어 에이, 열두개 써기 열두개 쓰기 전에 죽을거야 아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두개 쓰기 전에 죽는다 열두개 쓰기 전에 죽는다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는데? 가스가 밀려오는게 보이네요 이제 살짝 보여 자, 지금 북쪽 내가 딱 여기 이쯤에 있는거 같애 이쯤에 도로가 이쯤이니까 이쯤인거 같습니다 이쯤 중앙으로 들어가는거보다 사이드에 걸쳐서 그 친구가 나보고 움직이라고 했어 탈것이 있으면 항상 가스를 끼고 총 쏴, 누가 총쌌어 도로가 존낭 싸우고 있구만 이쪽에서 숭소리가 들린다 이쪽에서 숭소리가 들린다 도로가 한 대 맞춘거 같긴 한데 한 대 맞췄어 빨간색에 떴거든? 그러면 맞췄단 얘기야 빨간색으로 딱 한 번 스팟이 되면은 맞춘거라 그랬어 아, 세븐틴이라고? 아, 미안하다 말을 하지 미안하다 뭐 앞정리지도 지금 죽었네 미안해 세상에 뭐 머린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름도 안보이는데 저기 차가 보입니다 나한테 올려나? 나한테 올려나? 저기 뛰어올려나? 내가 근데 이게 오토바이라서 저기서 총소리 났어 저기서 어부지리를 노린다 저기서 어부지리를 노린다 저기서 어부지리를 노린다 자 살펴본다 움직임이 있나 움직임이 있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미동도 없어 근데 지금 저기 내가 보니까 가스 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막 쿵 소리 나는 거 보니까 가스 30초다 안전지대 빨리 가자 7초 가스가 온다 안전지대 있습니다 현재 서서히 그것도 올 때가 됐는데 온다 저거 드랍 드랍십 스무명 남았네 웃고 즐기는 사이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웃고 즐기는 사이에 스무명 열아홍명 한대밖에 못 마셔봤는데 아 저격총 한번 먹으러 가볼까 저게 아마 떨굴텐데 이제 뭐야 이거 기름 아끼라고? 알았어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죽으면 어때 이 게임하면서 맨날 1등만 할거야? 이 게임하면서 맨날 1등만 할거야? 다니다가 죽을수도 있는거지 여기저기 좀 탐험 좀 해보고 좀 아 지금 죽고 싶어도 지금 뭐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안보여서 아무도 안보여서 14명 남았네 만약에 남은 애들이 팀이면 내가 불리한거지 아까 전판에 1등할때도 그랬잖아요 나 2놈 남고 거기 한명 남아가지고 나 2놈 남고 거기 한명 남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던거 같은데 보이질 않아 애들이 어? 이거 트럭 탈수 있는건가 혹시? 이거 못하는거죠? 뽀개져서 지금 나이트메어 어쩌구가 누구를 또 잡았고 나이트메어가 한명 또 잡았고 저 총이 열두명 남았습니다 자 내 위치를 한번 보고 지금 딱 안전지대인데 이제 여기가 무섭다 무섭다 뛰자 뛰자 안전이대 아니야 이게 남서 아니야 서쪽 서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가야된다 북북서 이쪽이 안전지대다 세븐틴 죽었네 10명 남았고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따라오고있어 지금 따라오고있어 가스 이쪽이서 돈다 이쪽으로 가야된다 가스가 오고있다 울 Roosh 이거 뭐지? 어 무서워 폭격을 막 결국 이 시가지인가 이 시가지에서 모이는 건가? 아 저 새끼 왔어 아이씨 이 팀플 왔어 팀플 어디 있을까? 아직 10명이나 남았는데 기름? 나 기름 없어 아 이거 기름인가? 뭐야? 기름 어떻게 주는 거야? 기름 어떻게 주는 거야? 어 됐다 안 알려줘서 내가 그냥 알아냈어 아 여기 너무 노출된 위치인데? 아이씨 K 누르면 시동 꺼져요 시동 키면 소리가 들리나? 키도 챙길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 키를 챙기면 그럼 다른 사람은 이걸 못 쓰는 거잖아 그치 여기 안전지대 여기잖아요 아 이것도 어디 있는 거지? 아이씨 그나마 내가 고지대에서 보고 있는데 보이지않아 어? 한 명 죽었다 제이가 제이가 나이트메어 제가 엄청 센 놈 잡았어 제가 되게 많이 죽였었는데 여기 아직 안전지대야 자 이제 일곱 명 남았습니다 저 제외하고 오 달려라 빨간색을 등으로 달리고 또 또 달려라 계속 온다 또 달려라 여기까지 가자 지금 안전지대인가? 어떤 명인데? 안전지대 같아요 여기 둘이야 이씨 아아이씨 둘이야 둘 와... 헤드 맞은거 같은데? 헤드... 헤드 맞았어요 저 뒤쪽에서 약간 내 뒤쪽에서 쏜거 같애 앞에 두놈은 원래 있었고 내 약간 오른쪽 뒤쪽에서 쏜거 같애 하 Temp 그냥 뭐 어떡해.. 뭐 다구린데 한 명은 달려오지 한 명은 여기 뒤에서 쏘고 있지 이쪽에서 쓴아 쏘고 있지 아